안녕하세요. 지니쌤이고요. 같이 볼 문제 오늘. 2017학년도 수능 26번 내용 일치하지 않는 거 묻는 문제였죠. 선지 비교하면서 빠르고 정확히 풀 수 있어야 되고 제목 잠깐 확인해 보시면은 지금 대학에서 하고 있는 7번째 연간 예술 전시회인가 봐. 이런 것 같은데 선지 가면서 중요한 정보 맞는 건지 확인할게요. 선지 먼저 1부터 가볼게. 1번 가보니까 이러한 행사에 개장시간이 주중과 주말이 다르되 진짜 그런지 시간대 확인할게요. 올라가서 먼저 첫 번째 부분에 있겠죠. 위에 보니까 날짜가 나온 다음에 장소 같은 거 있는데 시험장에서 다 볼 거 없이 시간 확인하면 되겠죠. hours 시간 바로 확인해 보니까 월부터 금까지는 2시간대 10시 5시 그 다음 토일 주말에는 11시부터 3시까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죠. 그럼 1번의 근거 확실히 있구나 알 수가 있고 1번은 맞는 거였죠. 통과시켜야겠죠. 오케이 다르다 맞고 그 다음 2번 가볼게요. 2번 가보니까 학생들이 출품한 사진이 전시될 예정이다. 학생들 출품 사진. 진짜 그런지 올라가서 볼게. 아까 우리 시간대까지 봤고 이제 시간대 아래 가서 보니까 이 펄먼트 예술대학이 개최할 거야. 7번째 전시회. 아까도 그 얘기 했었고 그 다음 그 아래 가보니까 페인팅스, 그림과 그리고 세라믹 작품들 그 다음 또 사진 같은 건데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서브미티드 제출되고 있죠. 누구에 의해서? 학생에 의해 제출된 이 모든 작품들이 will be 전시될 것입니다. 정확히 여기 2번 근거 나와 있었죠. 오케이. 2번도 역시 맞는 말이구나. 통과시킬 수가 있겠죠. 출품 사진 전시 맞는 말이고 그 다음 3번 가서 보니까 모든 전시품은 판매되지 않는다. 그런가? 자, 아까 우리 봤던 거는 학생이 제출한 거에 전시될 것이다 봤었고 그 다음 가보니까 all, exhibit, 모든 전시품들이 어떻게 된대? for sale, 판매용이죠. 정확히 나와 있네요. 3번에 판매용 나와 있고 그리고 모든 돈인데 raised, 모아진 그 모든 돈들은 will be 기부되겠죠. 자선단체로 돈 지금 벌기 위한 행사인가 봐. 판매용이었어. 그럼 3번에 아까 모든 전시품 판매되지 않는다. 땡이죠. 얘가 답이었구나. 시험장에선 3번 고르고 지나가시고 지금은 4, 5 빠르게 확인할게요. 4번 가보니까 전시회장 내에서 사진 촬영이 허용되는지 안 되는지 써있겠죠. 올라가서 볼게. 아까 얘까지 봤었고 그 아래 가서 보니까 여기 지금 이거 무료 써있고 무료 아래 보니까 taking photos 정확히 나와 있죠. 사진 찍는 것이 이제 allowed, 활약되고 있대. inside, 어디에서? 전시장 안에서 사진 촬영 허용이 되고 있네요. 4번도 역시 그러면 맞는 말이죠. 허용되고 있는 거였고 마지막 끝에 5번 가서 보니까 카페테리아에서 간식이 무료 공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좋은 얘기인데 끝에 가서 보니 정확히 있죠. 프리스넥스, 공짜 스넥이 이용 가능할 것입니다. 어디에서? 카페테리아에서 5번까지 정확히 있는 거였죠. 틀린 건 그래서 아까 3번 지문에 풀세일 나와있는 거 예였죠. 지문 여기까지 볼게요. 수고했습니다. 굴럭! 이빨 pihak Eh 어 주중 어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